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화마다 각각의 사이즈가 있거든요.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 드론을 룰으로 익히면 우리 친구들도 찍을 때 그렇게 찍게 돼요. 저희가 팬님을 좋아할 건데요. 이제부터 님들 이름은 데스티니 가디언즈. 우리가 대가합시다. 안녕 대가들. 여기 MBC의 중학 1인미기어 체험을 하러 왔고요. 그냥 처음 하는 방송이니까 잘 봐주세요. 반가워. 안녕. 27일 생일이니 그날 생일까지. 생일 축하해요.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는 걸 배웠고 그리고 저희 라스트 같은 데 들어가서 또 1인 방송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다시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.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보던 것들을 저희와 더 쉽게 그냥 배우면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더 쉽게 할 수 없다는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또 해보고 싶어요. 오늘 재밌었습니다. 와!